이제 쉬러, 알아서 내려오자 힘들다 아니야, 힘들지 않아요 여보야? 홍아 여보 아, 홍아 새우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홍이카가 아주 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됐다 이리와 으쩔쩔쩔쩔쩔 으쩔쩔쩔쩔 자, 볼게요 우리의 급식은 저는 이렇게 상추쌈과 이 감바스를 같이 여기 우리 킹카는 반찬 이렇게에다가 너무 없어 보이죠? 미역국과 감바스에 여기 새우를 같이 먹을 겁니다 우리 좀 바뀐 어떤 아이템들을 보여주면 이제 같이 밥 먹는 급식실 친구들이 생겼고 그렇지 아이고, 냠냠냠 맛있게 주고 있죠 아기 아기도 잘 나오고 있어 나도 먹어볼게 이거 봐 이거 봐 두릅나물까지 해가지고 아기 알았어 아기 한입 줘 여기 아기 한입 아이고 쏟았다 아이고 음 음 우리 급식실에서는 쓰나미가 자주 옵니다 기린 응 기린 기린 수저로 아주 기린을 다 냈어요 지금 오이 기린 여기 호박도 있네 호박? 어 호박 나이스 싹둑 응 싹둑 그렇지 싹둑 이거 줄게 기린 기린 어? 기린 줄게 이렇게 먹자 자, 가봐 기린이랑 줄게 기린 기린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이 아이안어 오이 아이안어 오이 아이안어 여기있다 기린 기린 여기있어 어? 응 기린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리고 드디어 이 감바스 한번 줘볼게요 이걸로 맛있게 먹을지 아우 싫어? 나 먹어볼게 이거 봐 으음 으음 맛있다 응 지금 제가 급식실 냉장고에 너무 불고기가 쌓여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털어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 와 으음 으음 맛있다 으음 으음 아 축하할 일 있어요 요즘에 어린이집에 가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고민이 많았지만 됐다는 소식을 받고 네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정말 꿀 같더라구요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를 또 깨닫게 되는 정말 소중한 객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밥은 아직 다 집에서 먹고 있어요 아팠어가지고 오늘도 병원에 왔다는데 엑스레일 찍었거든요 보건실 선생님께서 다행히도 엑스레일 찍어보니까 그런 폐렴이나 이런걸로 진전될건 아니고 기관지염이 살짝 의심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항생제 약한거를 받아왔고 엑스레일 찍으니까 애들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장까지 찍히는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킹카에 똥이 그렇게 많이 차있는게 딱 튀어나온거에요 어 똥 똥 똥 그치 킹카에 똥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밥을 잘 안먹을 수 있다 식욕이 많이 없을 수 있다 오늘 전까지는 좀 식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고픈데 잘 먹어 응 응 물줄게 물 여깄다 응 그렇지 물 쌈장에 써서 홍합살 아이고 맛있는거 아기는 소중하게 자라줘야돼 아기 열참다 저게 안 되지가게 쿵다쿵다 쿵다쿵 그치 쿵다쿵다 쿵다쿵 네 왠칭 되게 놀라우실거에요 아픈 뒤로 진짜 많이 성장해졌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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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닭 너무 좋아야지 짠! 아이고 맛있다! 한동안 신녀의 친구였던 이거 살살 삐! 36.7도 진짜 너무나 반가웠어 삐해! 애기 삐해줘! 그렇지! 삐! 그렇지! 이럴 때 삐! 애기 삐해줘!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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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입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넣어졌을 때는 약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치! 여기 있다! 안녕! 괜찮아! 어렸어! 여기 있다! 36.4도 아주 고마워! 고마워! 그렇지! 잠깐만 기다려봐! 너 뭐 줄게! 잠깐 기다려봐! 뭐 줄까? 되게 좋지 않은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 우와! 코끼리! 얘는 누구야? 악어? 악어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자 여기 있다! 그렇지! 새우! 이거 줄게! 새우! 새우 있다! 새우! 이제 싫어! 알았어! 내려오자! 울림이 조금 덜하라고!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이랑 이제 됐다! 잘 먹었다! 힘들다! 아니야! 힘들지 않아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오늘 신발 나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잡니다! 부잔누교! 한방에 합격! 2차전입니다! 기장떡과 요플레인데 먹어볼래? 이거 찍어서 먹어보자! 아! 응! 먹어봐! 야! 아이고 안 먹을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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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거트에요! 요거트를 주고 있어! 맛있지? 요거트! 음! 음! 요거트! 요거트! 이거! 나도 줘봐! 아! 아! 그렇지! 나 줘야지! 나! 아! 하하하하! 나 줘! 나 한입 줘! 아!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너 먹어! 좋지! 아! 맛있어! 잘 먹었어! 음! 여보! 요플레! 맘에 안들진 않는 것 같아요! 요플레가! 어! 요플레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먹어봐! 그렇지! 아! 맛있네! 음! 맛있네! 음! 맛있네!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하면 안돼요! 원래 충치균이 옮을 수가 있어요! 나 먹어! 나 먹어! 나 먹어! 그렇지! 아주 신들린 속도로 먹고 있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먹기는데 힘들어 봐! 자! 치즈! 치즈! 음! 이걸 한! 다섯 번 반복하면 될 것 같아! 아기! 어! 아기도 먹겠지! 자! 로비! 내가 줄게! 어! 자! 자기 주지 말고 애기도 주라고! 갖고 왔어! 지금 날 정확하게 1ml씩 먹이고 있네! 이거 안되겠다! 한번 약간 3ml, 4ml 줘볼게요! 아기 치즈 먹자! 아기 치즈! 아기 치즈! 왜치! 아기 치즈! 1ml 해주고 쪽으로ű안 한 번 더...! 이게 3ml badly 먹였어! 일로와!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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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먹을거에요 치즈. 치즈와 마지막 먹어.. 자. 자. 아이고 진짜 다 먹었다. 이 정도면 다 먹은거지. 아 훌륭해. 하이파이브. 훌륭해. 하이파이브. 그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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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페이 같은데 중독성이 쩝니다 컴온! 여러분도 컴온!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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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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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